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신규 사업이고요. DB 하이텍이네요.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입니다. DB 하이텍에 대해서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화물 반도체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이 DB 하이텍의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인치 파운드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12인치 파운드리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유한타 증권에서는 성장 모멘텀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환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넘어가는데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거다라는 예측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 사이까지 8인치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TV라든지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8인치에 대한 이런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이 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 안에 충분히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DB 하이텍이 매출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시게 됐을 때 전년에 1초를 넘어섰죠 매출이 그래서 좀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에 있다 보니까 좀 호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월 생산량에 거의 준하는 수주 잔량을 좀 획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률도 거의 99%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원가율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에서 좀 최대 효율화를 좀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 같은 부분도 있었고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점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호황 움직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고 리어포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고부가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피크아웃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꾸준한 이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지문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반도체 화합물 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화합물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됐을 때 이게 단기간에 사용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 지금 현재 본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규적인 부분들까지 붙어주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화합물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29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매출이라도 언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